네, 그러면 개성돈에 짜긴 할 수 있습니까? 아, 네,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니까, 화분 하나 여러분 보여줄래? 한글자막에 짜긴 하면 바꾸기 테트가 아니잖아요. 정말 짜긴 하고는... 어, 거의 짜긴 하고 있잖아. 아, 그거 봐. 개성돈. 벌써 여러 개 짜왔는데, 함께해서 구겨야 될 수 없을까요? 이제 마트 같은 곳에서 살리는 정식 제품이 되려면, 개인이 심을 수 있게 실을 따로 넣어야 돼. 그리고 또 하나, 상표를 아주 잘 만들긴 했는데, 제품에 대한 성적은 부족한 것 같아. 아, 이건 겨울형품이잖아? 아, 그럼 겨울형품이...